안녕하세요 레랑입니다 오늘 저는 또 차박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야전 침대 그라운 시트인데 살짝 자신은 없는데 그래 한번 쳐봐야지 나는 진짜 망치 못 때려 여기를 가려야겠다 끝 쓰레기 포인트가 찢어졌네 재방치랑 정리를 좀 하고 스트링 가드는 안 해도 되겠지 빠졌는데 테이블을 안 가져왔네 테이블을 아 아 힘들다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화로떼에요 이 화로떼 네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다 하거든요 윈드 스크린 이쪽으로 쳤는데 바람이 일로 부네 지난번에 커피장 갈 때 잘 불이 안 붙었거든요 엄청 잘 타 아 좋다 오늘 저녁에 먹을 메뉴가 김치볶음밥이랑 목살 들고 왔는데 이거 기름 살짝 뿌려가지고 먹으려고 구워가지고 고운 요리가 가능하고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된대요 샐러드 위에 뿌려가지고 먹어도 된다 했거든요 이 한 병에 아보카도가 20개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이거 그릴도 화로떼에 포함된 거거든요 어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아보카도 오일은 이 모습으로 우리 남자 난민인 줄 알거야 기차도 막 지나가고 되게 좋은 거 같아 낚싯대에서 볼걸 낚시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사실 제가 기름진 음식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특유의 기름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 그런 기름에 그런 냄새가 없더라고 집에서도 올리브 오일 쓰거든요 근데 이 아보카도 오일도 엑스트라 버진 비건 오일이라 해가지고 맛있더라고 여기에 채소를 볶아 먹으면 더 좋은데 버섯 이런 걸 안 들고 왔어 새 떨어지려고 하니까 추워지는 거 같아요 소주 있으니까 소래 눈도 있고 여기에 여기에 누가 보면 나 수 겁나 잘 마시는 줄 알거야 한 3분의 1 먹으려나? 손 좀 씻고 먹어야겠다 이거 아보카도 오일에 구웠는데 고기 냄새가 안 나요 음! 이렇게 먹으러 가야 돼요 풀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러 가야 돼요 풀이랑 같이 낮에는 따뜻해가지고 겨울이라는 생각을 잊고 있었는데 발이 시렵네 춥긴 춥다 겨울은 겨울이야 어? 혹시나 저 화롯대에 장작 피우는 연기가 여기 들어올까봐 이것도 여기에 걸어놨어 저 캠시필드는 다른 일산사소 경보기와 다르게 충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조금 다르긴 해 근데 충전해서 쓰는 것도 장점이 있더라고요 고장 났는지 아니면 잘 작동이 되는지 그게 사용이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시크래프트 백백킹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잖아요 이거는 제가 캠핑랩 원액션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제가 서포터즈 1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서포터즈예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그건 안 물어봤거든 아무튼 서포터즈라서 이거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백백킹과 부시크래프트를 위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차박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는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우두 감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요즘에 잘 쓰고 있어 이거는 제 자리예요 제가 지금 평타나 이것도 이 뒤에 러기지 박스를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평타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도 공개해드릴게요 별 건 없어 대단하진 않아 제 평타나가 지금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여기 전고가 이거 지금 가로 빠 이게 한 8cm 10cm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높이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다니는 평타나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넣어야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장작하고 이거 설거지 가방이거든요 여기다 넣어 가야지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셔야겠다 가끔씩 텐트 치고 싶은데 그건 가끔씩이고 해가 점점 떨어지니까 달아야겠어 카라비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새로 샀는데 아직 게시를 못 했어 아 좋다 파미고 화로떼는 불이 잘 붙어요 이준연소 화로떼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커팅되어 있는 게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엄청 불꽃이 예뻐 색깔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이제 면역력이 훅훅 떨어지는 걸 느껴 나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곧 있으면 50이에요 저도 마음은 20대인데 윈드 스크린 그 스킨이 여기 진흙탕 같은 흙에 다 묻어가지고 허옇게 됐어 허옇게 됐어 카키색하고 검은색하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카키색 진짜 좋아하잖아 검은색 하길 잘한 것 같기도 해 두루두루 잘 쓸 것 같아요 해 떨어지면 추워질 것 같아 이 파미고 화로떼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아요 열 변형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화로떼를 변형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루에빛은 철팬으로 요리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니은자로 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바람 부는 날은 이렇게 하니까 불꽃이 좀 덜 튀는 것 같고 큰 장작이잖아 30cm 장작을 가로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꽂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공기순환이 잘 되나 봐 그래서 잘 타는 것 같아요 이 불꽃의 색깔이 나무, 참나무 장작 색깔이 아니라 저 커피 장작 색깔인 것 같아요 잘 타서 남은 죄가 많지가 않아 커피 장작은 한 박스 더 사야겠는데요 불멍을 내가 진짜 잘 안 하는데 자주 할 것 같아요 이 파미고 화로떼 때문에 불이 꺼져야 화장실을 갈 것 같아 이대로 놔두고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불꽃이 잦아들면 화장실을 갔다 와야겠어요 볶음밥을 해먹어야겠어요 김치볶음밥 가마솥 진짜 조그맣죠 이거 펀딩해가지고 그때 구매해놓고 처음 써봐 왜냐면 이걸 내가 어디다 두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아보카도 오일을 넣어서 김치랑 스팸을 먼저 구워주려고 해요 가위를 안 꺼냈네 다시 다시 됐다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김치밥이 될 것 같은데 하얀 쌀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헹구지 않고 여기다 바로 밥을 할 것거든 이미 밥은 팔간밥이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조명을 더 꺼냈어야 됐네 어둡네 여기 작은 암자가 있어가지고 가스도 다 된 거 같아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네 이걸 달아야 되나 랜턴을 확인을 안 했지 왜 오늘은 뭐가 부족함이 없나 이랬는데 이게 부족했네 랜턴이랑 이런 게 부족했네 계란이 신의 한 수였어 진짜 기름 많이 났거든요 아보카도 우리 근데 기름에 느끼한 맛이 하나도 안 나 다 먹었어 이거는 여기다 이대로 싸들고 가요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라서 곰돌이가 어디 갔지 솜이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이거 라면처럼 위에가 다르고 밑에도 달라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집에서 해보니까 괜찮아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탄성이 있고 뒤집으면 좀 딱딱해 여기는 침낭이 로고스가 큰 줄 알았더니 슬라운드가 더 크네 이거는 발밑에다가 내놓고 자면 될 것 같아요 양말은 좀 벗자 이거 빌리포의 모이스처 밤이거든요 크림 같은데 왜 밤이라 했지 물이 얼었네 영어로 적혀있네 옛날부터 본 것 같은데 어젯밤에 바르고 잤거든요 수분 무슨 이런거 폭탄으로 넣어줘야돼 근데 난 또 귀찮잖아 여러개 바르는거 나 지금 여기도 난리가 났어 어우 아 좋은데 어 이제 뽀송뽀송해졌다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meses 하는거고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잡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잔 볶고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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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칼제비 멸치 칼제비 먹을 건데 맛있겠지 어제 제일 낮은 온도가 영하 8도였거든요 근데 추웠는데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잤어 이와타니는 끄고 자고 베개 때문에 원래 뒤척뒤척하다가 자꾸 깨거든요 근데 베개가 푹신하고 물랑거려서 잘 잤어 청각김치를 안 가져왔네 아 맛있게 담궜는데 아이고 음 약간 걸쭉해지면서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 인드 스크린은 잘 쓸 것 같은데 차박 가면서 부피가 작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간지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흙을 잘 안 닦으니까 곰팡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팩도 나쁘지 않아 두꺼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는 차박 잘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번 영상에 구독자 이벤트 있으니깐요 꼭 참여 많이 하세요 파미고 화롯데 라고 단어를 넣어서 댓글 달아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